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였다면 영원한 생명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으며 형제자매들과 일치하여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.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고 행한 것입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네, 대부대모로림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하느님 앞에서 대부대모로서 이 세례자들이 오늘 입교선사를 받기에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세례자들을 위하여 대부대모로서 말과 행동으로 지목하였으니 이 세례자들이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도록 계속 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? 네, 준비되어 있습니다. 기도합시다. 기도합시다. 이 세례자들이 주님의 사랑의 계획을 기꺼이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라하옵니다. 아멘 모두 안지으십시오. 다른베 부부대모나